모종을 심을 때가 됐죠 여기 뭐? 여기 가지 두 개 애호박 박바가지 만들어 박하고 요거는 땡초 요거는 큰 도마도 요거는 방울도마도 요거는 이제 고춧가루 하려고 요거는 병해충에 강한건데 중간 매운거 개당 450원 하더라구요 약간 이슬비가 오는데 지금 심어놓으려구요 이럴수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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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낙값이 비싸서 고춧가루 가위낙값이 너무 비싸요 고춧가루 가지는 두 개만 심어도 충분히 달래가 벌써 씨를 묻히고 샀네 벌써 새가지고 이런거 다 샌거거든 너무 굵다 벌써 샀습니다 앗! 쌀을 올려줍니다 체마 설탕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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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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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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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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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저거 파 안해볼까 아이고 안 나오지 아 알겠어 이렇게 가져야 되네 나는 신발 이런 거 다 빌어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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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나무슨 와 처음 이랬더라도 되는 건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맛보겠네 오늘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사은땅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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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생강 아 아 itz 아 아 아 아 아 아 쌉싸름한 데도 뭔가 다른 쌉싸름은 부드러운 쌉싸름 엄나무슨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틀린 차원의 쌉싸름이 있어 그래서 일덕나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